아 내가 할 때는 둔피가 막 그렇게 썩 좋다는 느낌은 못받았거든 왜냐면은 내가 둔피를 못하니까 오 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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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달라 응? 너빼이 이렇게 길었어 원래? 야 이거 자클릭 자클릭을 존나 잘 맞춰야 되네 보니까 스킬로 잡을 생각하지 말고 자클릭을 잡아야 되네 아 아 하하하하 와 와 와 하하하하 오케이 카피완료 카피완료 메스터 얼마나 잘하는지 구경하러 왔어 아 부끄럽게 아 아 되나 안 되나 체크해 본 거예요 어 시점 아까 내가 보고 배웠거든 아 개꿀잼 각인데 이거 약간 아 어 병장아 아 좋다 좋아 가자 바로 일단 알아둬야 될 거 일단은 내가 집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임 이슈가 가끔 날 수가 있어 그것도 좀 감안을 해줘야 되고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아 솔져 궁키면은 니가 앞으로 가서 다 먹어줘야 돼 음 효자만 할 줄 알지?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? 아 알겠지 이거? 진짜 지금 보여주지 말고 어 조금만 조금만 하하 지금 보여주지 말고 어? 뭐지? 어 그치 콩바 비율 올 거야 겟잇 일단 여기서 문제점 게이지 확보를 꾸준히 안 했어 게이지만 확보해 두면 킬각이 진짜 무궁무진하거든 연 줄 알아? 게이지를 채운 상태에서 우클릭을 당기면은 기존 우클릭이 20m 날아가면은 풀게이지 채우잖아? 사실상 40m 날아간다고 보면 돼 음 나이스 좋아 뭐 뭐고 주고 너 이제 니세상이야 니세상이야 오오 죽여버려 오케이 그렇지 네가 게이지를 채우고 타는 때 우클릭을 박으면은 계속 붙어가면서 초성포를 넣어 어떻게 1초초가 타는 데 아무것도 못해 오케이 오케이 꽤 오 오 오 오 오 야 이거 이거 지렸다 인정한다 그게 있네 딜레이 저희 피관리 아직 못했어요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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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지? 그렇지 야 이거 대박 나이스 어 일단 할거 했어 방금 슛점으로 진입해가지고 딱 하는거 와 5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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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좋아 불쎄 뭐야 이겼어? 아! 아 나 전보다 확실히 나아졌다 잘하네 나이스 아 똥 차요 조로님 좀 못줘봐 주바 X4 쟤 못줘 못줘 오오어 도여주나요 도여주나요 오우 낙사 이제 알았다 진짜 십싹이네 이거 어 이제 알았다 아 진짜 에임만 정상이었으면 어이구 오케이 아 병장 고맙다 야 완벽했다 아 덕분에 가르친 보람이 있구만 이렇게 빨리 늘면 가르치는 보람이 있지 하하하하 아이고 우리 호모 딸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호모 딸님 사랑해 고마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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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